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리시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5월달은 진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화창한 날씨고 공기도 좋아요. 아주 따뜻한 햇볕 그리고 바람도 아주 살랑살랑 불고요. 그리고 차 타고 오늘 오는데 가로수의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요즘에 그 가로수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잎합나무라고 있어요. 쌀밥처럼 아주 하얀 꽃들이 풍수하게 막 펴있습니다. 선생님이 꽃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진짜. 여러 5월달 가정의 달 그래서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죠. 이 계절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이제 남은 한 6개월 남았나요? 이것만 딱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5월달에는 여러분들 내년 5월에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대학교 축제할 거 아니야. 또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막 엄청 재밌게 할 거라고. 여러분들 내년 5월에는 중간고사 끝내고 대학교에서 축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고생합시다. 알겠지? 자, 올해 고생하는데 한 번 매듭을 짓는 시험이 중간에 한 번 있어요. 바로 뭐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학습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명각 1. 이거 집중해가지고. 자, 제일 먼저 6월 1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거 의미를 잠깐만 소개할게요. 대부분 다 알텐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공식 이름이 평가원이 수능 문제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에 두 번 모의고사를 하거든요. 6월 달에 한 번 보고 9월 달에 한 번 보고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본 수능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나중에 9월 달에 보게 된 평가원 모의고사 두 번은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있거든요. 3월이나 4월, 올해는 이제 5월에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7월, 10월 이때 보는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능 문제 내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라니까? 교육청은 그 문제가 수능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라고. 또 사설 문제들 있죠? 사설 모의고사들 많아요. 여기저기 교육기관들에서 특히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 그거 많이 볼 텐데 그것과도 이제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자, 평가원에서는 왜 모의고사를 이렇게 6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할까요? 첫 번째, 학생들한테 수능을 이렇게 볼 거니까 학생들 니네 이거 적응 한 번 해봐. 모의훈련 한 번 해봐.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의훈련을 한 번 해보라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한테 훈련을 해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반대로 평가원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평가원도 내가 올해 수능 기조를 이렇게 살짝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축제진 구성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오류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작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원도 평가원도 이 시스템, 이 기조 변화가 제대로 먹히는지 한 번 보려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6월달과 또 한 번 보는 9월달의 평가원 그 시험의 경향과 난이도, 문제 유형들이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그해 11월 수능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오케이? 평가원도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이게 괜찮았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래서 올해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돌아와서 보면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 수험생, 올해 수능을 볼 친구들이 응시를 해요.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응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재수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응시를 합니다. 재수생들 중에서는 반수생 있죠? 1학기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여름부터 이렇게 수능 한 번 도전해 볼까 하는 반수생들은 6월달에는 보통 안 들어와요. 9월달에 들어오고. 또 이제 재수학원 거기서 보게 되는데 거기 여건상 시험할 응시 기회를 조금 놓친 친구들은 수능에만 이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도 재수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여기 본다고. 그래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3월달에 봤던 학평, 5월달에 보는 학평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거지. 시험 퀄러티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학력평가, 3월과 5월에 보는 학력평가로 고3만 봐. 근데 이거는 고3과 N수생이 같이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전국 등수에서 변화들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알겠지? 그리고 재수생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재수생들끼리만 봤지? 아니야. 고3과 같이 보게 되는 거야. 11월 수능 같이 보게 될 사람들이. 자, 이거 미리 잠깐 얘기해주면 고3들은 3월 학평보다 자기 전국 등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재수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거든. 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수능에서 자기가 한번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각성이 돼 있고 엄청 열심히 해. 상반기 동안. 그리고 재수하는 친구들은 보통 아예 등급이 바닥을 깔았던 친구들은 재수 잘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판단된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공부량도 많고 그래서 재수생들이 굉장히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3들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꼭 좀 유념하시고 떨어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나머지 하반기 때 올라가면 되니까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은 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다. 그러고 좀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올 수능에 응시할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자기 등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의 목표 대학이 있고 목표 전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 상반기 때 내가 학습을 제대로 한 것인가 점검, 평가가 가능해요. 아,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아, 내가 이만하면 좀 잘하고 있었구나. 그걸 갖고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 딱 한 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정시 경쟁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히 고3 친구들은 아, 나 이 수능 점수로는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데 수시에 좀 더 집중해야지 이런 판단할 수도 있고 어, 어느 정도 내가 도전할 만하네. 정시에 나는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이 6월 평가 모의고사입니다. 느낌이 좀 오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화이팅!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근데 올해는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3월 28일에 이건 내가 지난번 캐스트, 상크스 왕관 캐스트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생명과학원에서 너무너무 중차대한 변화 포인트라 강조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 이게 반영되는지 한 번 보자고 뭐냐 그러면 3월 28일에 평가원에서 수능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본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 수능 보고 6월 모평, 9월 모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할 거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매년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올해 수능은 출제 경향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익히 예상된 그런 변화 지점이었는데 올해는 큰 변화 포인트가 있었다 이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평가원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안 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은 갖추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말고 경향 변화를 예고했는데 최고란도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 근데 변별력을 갖추겠다. 이런 얘기했고 나머지도 쭉 읽어보면 국어랑 수학 선택 과목 간의 표점 차이 좁힐 것. 뭐 이건 다 알죠. 예를 들어 수학 확통과 미적 점수 차이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이거 좁히겠다 그랬고 EBS 교재의 연계체감도 강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특강의 그런 거 내가 따로 올해도 더 좀 집중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고 출제 안정성 확보, 오류 논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 없애겠다 그런 얘기고 사설 문제와 가끔 지문 같은 게 겹치는 게 있어요. 그거 올해 더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 익히 들을만 했는데 이게 의미가 크다 이거지. 이거는 진짜 할 것 같아. 왜냐? 이 오류 논란과도 연계됐는데 2년 전에 생명과학2에서 오류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진화 문제인데요.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너무너무 문제를 최근에도 어렵게 내다가 출제하신 분들도 살짝 착오를 일으켜서 문제가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도 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막 취소가 되고 그 평가원장 사퇴하고 전 국가적인 이슈가 됐었고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탠포드 유명한 이 진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직접 풀어보면서 어? 이거 오류 맞는데? 그런가 동시에 근데 어떻게 한국은 고3 학생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까요? 이건 박사과정 학생들도 어려워할 문안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능 문제가 너무 최고란도 문제들이 이게 학생들한테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올해는 최고란도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때리는 게 최고란도 문항을 안 내는데 변별력은 갖추게 내겠다 이거야. 그래서 대입 자격 요거에 기준이 될 만한 변별을 갖추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가 약간 좀 상반되는 의미 같은데 충분히 가능해요. 자 요거를 내가 다른 과목은 얘기 못해요. 내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니까 생명과학 1의 요거를 딱 적용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잘 봐. 자 수능 생명과학 1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과 그 전략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6월 모평에 이게 한번 보일 거라고 6월 모평이 이런 변화 경향으로 나올 거야. 그럼 6월 모평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올수리에 나올 가능성 90% 이상이 돼. 요 전략 잘 보셔야 돼. 잘 봐. 생명과학 1은 말이죠. 20문제 중에 7문제가 추론용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최고난도 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그냥 극도의 난이도를 보기에는 두 가지 유형 가계도와 돌연변입니다. 몇 년 동안 이게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았는데 만약에 평가원 얘기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최고난도 킬러 문항인 가계도와 돌연변인은 난이도를 낮출 것 같아요. 올 수능에서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유형. 근데 변별력은 확보하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20문제의 난이도는 전년도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두 문제는 난이도를 낮추되 준킬러 유형들의 난이도를 올리면 되겠죠. 그럼 20문제 전체의 난이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변별은 될 거라고. 공부 잘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변별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준킬러에 해당되는 거. 핵형 분석, 막전위, 근수축, 세포매칭, 여러 유전, 복대의비나 다행자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난이도는 좀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경향 변화가 바로 작년 수능에서 벌써 보였어요. 작년 수능 여러분들이 문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7번 돌연변이와 19번 가계도가 전해보다는 난이도가 좀 내려갔어요. 풀만했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 그게 난이도가 내려가는 대신에 최고란드에서 고난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대신에 핵형 분석 문제라든지 정답률이 제일 낮았어. 그리고 근수축이라든지 막전이라든지 여러 가유전, 9번 문제, 확률계산 문제 있거든. 이게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 어렵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게 벌써 작년 수능에 보였던 거야. 그리고 올해 3월 28일 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고란도 문제 안 내고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보이는 거지. 아, 가계도 돌연변이 난이도 낮추겠구나. 나머지 것들 중에 일부를 난이도 높이겠구나. 그래도 변별력은 확보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지 않을까. 올해 6월 모평 한 달 후에 보게 될 거기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자, 그러면 전략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가계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작년 9월 목표까지 그랬어. 가계도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학습량이 충분치 않은 친구들은 이런 전략도 괜찮을 거야. 라고 내가 소개해 준 게 있어. 뭐가 있느냐? 최고란도 두 문제 즉 가계도와 돌연변이는 조금 내가 심적으로 부담을 내려놓고 나머지 18문제를 확실하게 공부해서 이걸 다 잡자 이거지. 왜? 두 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난이도의 문제였으니까. 수능 문제가. 두 개도를 조금 내가 두 가지 유형을 포기를 해도 포기라는 말이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나도 이걸 조금 틀리더라도 18문제를 잡으면 돼. 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너무 이게 부담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알겠어? 그런데 이게 위험해졌어. 왜? 의외로 가계도와 돌연변이는 아예 공부 안 한 친구들을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보면 이번 6월 모평이 됐건 수능이 됐건 이게 풀만한 수준으로 됐어. 대신에 핵형구석이나 막전 이런 것들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포기한 친구들은 가계도와 돌연변이 쉽게 내도 못 푼다고 두 개는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막전이나 세포매치나 다인자 같은 게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두세 문제를 더 틀려. 그럼 네 문제나 다섯 문제가 날라가는 거지. 그러면 1등급이 불가능해요. 3등급 4등까지 떨어집니다. 위험해졌다 이거야. 이런 전략이 이제 안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생각을 잘 해보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 가계도와 돌연변이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이거를 옛날 수준처럼 최고란도까지 내가 준비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지는 말고 50% 이상은 공부하자 이거지. 좀 더 여력이 되면 70% 80% 까지 공부하면 더 좋고 100% 공부하면 최고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쉽게 나왔을 때 아예 버리지 말고 어? 가계도 내가 50% 정도 공부했는데 보이네 이거 반성 유전이네. 그래서 쭉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자 이거지. 그래서 모든 추론용 유행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다 공부해놓자 이거야. 알겠어? 그리고 시험 전략을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가 6월 모평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세부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줄 텐데 일단 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면 내가 시험 문제를 쫙 푸는데 말이죠. 올 6월 모평도 이걸 해봐. 개념용 열세 문제를 내가 다 풀었어. 추론용을 이제 순서대로 잡으러 가는 거야. 가계도 도루미 포기하지 말고 쭉 갔는데 글쎄 이 근수축 문제가 내가 들어갔는데 공부 좀 많이 했거든? 너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순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어? 내가 30초 정도 이거 봤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제낄 줄 알아야 돼. 이건 좀 이따 풀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쭉쭉쭉 풀었어. 다인 잡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워. 그럼 이것도 제낄 줄 알아야 돼. 알겠어?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간 내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개를 내가 잠시 보류. 그리고 자신 있게 들어가라고. 가계도 공부를 했으니까. 어? 풀만했네? 잡는 거야. 도루미 풀만했네? 잡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근수축 이 다인자 두 가지 갖고 내가 쭉 하다가 정 못 풀겠다 그러면 이건 조금 논리적 비약을 해서 내가 찍더라도 이런 전략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선생님 이것도 어렵고 다인자도 어렵고 가계도 도루미 풀만했도 다 어려우면 어때? 아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시험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상대표까지 너무 쫄지 말고 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추론용 모든 유형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풀러 들어갈지 아니면 빠져나올지 판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실력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제껴놓지 말고 난 가계도 도루미 풀만했면 아예 안 풀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실력은 돼야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네? 들어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선생님 더 부담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는 이 변화가 오히려 더 반가워. 왜? 이게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 생명과학원 수능 점수가 운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시험 다시 보자. 가계도와 도루미 풀면이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했고 시간 투자 많이 한 학생들도 못 푸는 수준에 시간 내에 못 푸는 수준에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18문제 다 잡고 마지막 두 문제 갖고 씨름하는 거야. 두 문제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어. 정말 잘한 친구야. 그 정도면. 근데 한 문제 잡으러 들어갔는데 한 7, 8분 걸렸어. 잡았어. 마지막 한 문제 어쩔 수 없는 찍는다고 이런 친구들이. 또는 두 문제 다 찍을 수도 있고 논리적 비약을 할 수도 있고 운이 작용해요. 정말 궁금한 친구들도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이게 최고난도가 아니고 중난도 중고난도 고난도 정도로 일곱 문제가 배열되어 있으면 만점 받을 친구 하나 틀린 친구 두 개 틀린 친구 세 개 틀린 친구들이 실력에 의해서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변별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별로 안 했어. 18문제 정도 유형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일부 친구들은 요걸 찍었는데 두 개가 다 맞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없대니까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높은 점수 받는 실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를 모으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너무 집중해서 열변을 토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올 6월 모평에 이게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알겠어? 자 6월 모평 대비 이제 학습법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게 한 20분 정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로 수능과 동일하게 준비를 좀 한번 해보세요. 6월 모평이 여러분들 1년 수험 생활 이렇게 쭉 봤을 때 1년 정도 봤을 때 딱 중간 지점이에요. 6월 1일 날 보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한 5개월 하고 한 2주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 지점이라 중간 딱 매듭을 짓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중간에 딱 반환점 거기까지 내가 몇 초대로 가야지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럼 그런 딱 목표 지점이 생기면 또 이제 중간에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약간 루즈해질 수 있거든. 그런 중간 매듭을 짓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시험으로써 의미를 지이니까 이거 수능처럼 딱 생각하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선생님 추천은 지금 이제 4주 남았거든요. 6월 1일까지 4주 집중 이 윤모 대비 모드로 들어가도 좋아요. 내가 다른 거 좀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한 2주 전부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계획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잡아보세요. 다른 영역 다른 감옥과 함께 내가 취약한 감옥 더 집중해야 될 감옥들이 있을 거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간 계획 쭉 잡고 진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이 또 한번 확 올라갈 거야. 한 단기 비약 올라갈 거야. 알겠지? 그리고 6월 모평 바로 전에 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모든 감옥에 대해서 육모 시험 당일 또는 수능 시험 이라고 생각하면 수능 시험 당일처럼 시뮬레이션 국어는 어떻게 풀고 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쭉 점심은 어떻게 먹고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긴장감 갖고 임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한번 쫙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생명과학 수준별 학습 가이드 좀 하겠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1등급 이상 목표로 또는 만점 요거로 목표로 하는 친구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일단 20문제 변별력이 작년 수능 또는 재작년 수능 정도라고 봤을 때 두 문제 틀리는 것까지 1등급이에요. 개념용 열쇠 문제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추론용 7문제 중에 5문제 이상 잡아야 돼. 요거 목표로 가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개념용 열쇠 문제 실수 있으면 안 된다. 니네 이거 나 다 아는 거니까 추론용 스킬만 공부해야지 그러지마 개념 총정리 쭉 하시기 바랍니다. 서브로트나 백지 복습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상크스 대부분 이 친구들은 완강 많이 했을 텐데 아직 완강 안 했으면 쭉 한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총정리 복습 하셔야 돼요. 알겠죠? 쭉 하시고 강의 뭐 들을까요? 상크스마저 들어서 완강하시면 좋고 다 완강했으면 2회 독해도 좋고 거기 문제편 같은 거 풀거나 패스트 스킬 미니 스킬북 활용해도 좋고 추가 강의는 5분 기출이 있어요. 올라갔거든요. 완강이 돼서 자 그래서 그건 최근 평가한 기출 내가 아이패드로 송글씨 실전 프리 뭐 2분 3분 5분 이렇게 빨리 푸는 거 할 거야. 거의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5분 기출을 통해가지고 실전 프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해놨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고 EBS 우수문학 특강도 내가 해놨으니까 필요한 학생들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실 6월 모평 대비로 개념형 모의고사 32회분 이거 반드시 하시고 알겠지? 이거는 분량은 이거는 분량은 많지만 개념형 모의고 1회 푸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알겠죠? 주기적으로 알아 학생들 꼭 하시고 1,6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13회분 출원용이 3문제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반드시 하시고 6모 전까지 알겠지? 그리고 100호 라이브 모의고사를 올해 특별히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5월 25일 날 하게 될 텐데요. 20문제 6모 이거 대비로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라이브로 해설 강의해 주는 거 이거 원래 물리의 그 백이범 선생님 있죠? 백이범 선생님이 비라이브 모의고사 하는 건데 백이범 선생님한테 내가 부탁을 좀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내가 좀 차용을 해서 이번에 나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모평 직전에 도움이 좀 되라고 알겠지? 중위권 2등급 이상 목표를 이제 갖고 있는 친구들 개념용 13문제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할만해. 그리고 추론용 3문제 이상 그럼 나머지 4문제가 남는데 잘하면 찍어서 한두 문제 더 맞으면 1등급 되기도 하는데 2등급으로 일단 이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풀 수 있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법 개념 총정리 이 친구들은 좀 더 더 중요하다. 상위권 친구들보다 여기서 틀릴 가능성 높아 이 친구들은 조금 개념이 부족하거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개념 총정리 하면서 필요하면 스피드 개념 완성반도 선택적으로 수강해도 돼요. 부분 부분 내 호르몬이 좀 약해 생태계가 약해 알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상크스도 꽤 많이 들었을 거야 스킬 강의 자 이 상크스에서 뭐 1회 완강했은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못한 친구들은 일단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쭉 진도 쭉 빼시고 그리고 특히 6월 모평 직전에는 복습 좀 하셔야 되는데 중요 스킬 또는 자기가 취약한 스킬 집중적으로 학습을 좀 더 복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모든 유형을 다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기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알겠지? 모의고사와 마찬가지야. 개념용 모고 1룡 모고 백호 라이브 모의고 모의고사 다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하이권 3등급 이상 목표 이 친구들도 뭐 수능에서 3등급은 아닐 거예요. 1등급 2등급인데 일단 지금은 내가 좀 늦게 시작했고 조금 다른 과목 하느라고 소홀히 했어. 6월에는 3등급만 목표야.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개념용 열쇠 문제 잡으면 3등급은 가능해져요. 플러스 추론용 2문제까지 추론용 7문제가 다 어렵지 않아. 작년 수능은 핵형 분석이 어려웠는데 핵형 분석은 쉽게 나올 때가 많아. 그런 거 세폼 비칭 쉬운 거 그런 거 정도는 잡으라 이거지. 그래서 15문제 정도 잡으면 3등급 가능해져요. 나머지 찍어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으면 2등급도 가능해지고. 오케이? 이 정도 목표. 그 중에 개념용 열쇠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잡아야 돼. 이 친구들은 명심해라. 추론용 섣불리 잡으러 들어가는 것보다 개념용 열쇠 문제 절대 실수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융모해도 임하셔야 되고 사전 대비도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우선이야. 문제 수가 많아서. 오케이? 그래서 개념 총정리 가장 중요하다. 계속 반복해라. 섬계한, 섬계한 꼭 완강하시고 한 번에 쓰면 한 번 더 해도 돼. 서브로도 계속 읽고 백지 복습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준킬러 스킬도 어느 정도 정리하세요. 추론용 두 문제 이상 잡으면 좋으니까. 준킬러는 상크스 들어도 되긴 해.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섬계한이나 섬계한에 있는 거기도 스킬이 어느 정도 있거든. 그 정도 스킬은 완전히 자기 걸로 체화하는 정도 목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개념용 모의고사. 이거 하면서 내가 틀렸던 거 있으면 드립다 반복해서 파. 절대 틀리지 않도록. 알겠지? 그리고 16모고는 뭐 하셔도 좋은데 내가 굳이 뭐 추천하지는 않고 있고 백홀 라이브 모의고사. 이것도 한 번 여러분들이 자기 목표 3등급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참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에서 수준별, 등급별로 내가 가이드를 좀 했고요. 자, 이거 말고 선생님 저는 제 개별적인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가 지난달부터 특별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지 이제 왼쪽 백호 상담소. 그래서 4월달 거 이제 거의 했고 그다음에 5월달 거 이것도 이제 내가 6월 모평 대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4월달 거 내가 했던 거 보여주면 이렇게 쭉 학생들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6모 대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 남겨두시면 내가 답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6모 대비 생명과학 학습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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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